안녕하세요 맛집 소개하는 남자 맛소남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이 무더위를 알려줄 시원하고 속 편한 냉칼국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찬 음식 먹으면 속이 아주 불편하잖아요. 그런거 없이 시원하고 숙성 잘된 칼국수 면발, 시원한 국물, 김치 육수의 깔끔한 맛의 칼국수 전문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냉칼국수 나왔습니다. 시원하고 얼음 육수 국물에 김치와 계란 지단, 야채가 너무나도 맛있게 보이구요. 어떤 맛인지 보겠습니다. 칼국수 면발 윤기가 아주 먹음직스러운데요. 입안에서 면발의 쫀득함이 살아있습니다. 입안 가득 탱글탱글한 면발을 씹어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국물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시원한 냉 육수에 김치가 잘 어울려졌어요. 면발이 탄력이 좋아서 그런지 김치말이 국수와는 다른 국물 맛이었어요. 담백하고 시원한 육수와 쫀득한 면발, 지단칼국수와 김, 야채들이 조화로웠구요. 오케스트라의 한 연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찬 음식 먹으면 식당 나올 때 약간 속이 좀 거북하고 좀 불편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1도 없이 속 시원하고 편한 느낌이니 마음 놓고 드시길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꽃배기 꼭 시키구요. 보통은 7,500원 꽃배기는 8,000원이구요. 여기는 무거동 울산대 앞 냉칼국수 전문점 덤이라는 곳인데요. 무더운 여름 속 편안하게 시원한 면요리 땡기실 때 냉칼국수 전문점 덤 드셔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위치는 울산대 정문에서 바보 사거리에 오셔가지고요. 우호전하시면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중에 이 맛집은 혼자 알기는 아깝다. 맛소남이 리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맛집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만남 조금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숙해지듯이 여러분 속에 오래 기억되고 싶습니다. 맛소남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맛집 엄선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맛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무거동 그리고 구독자님들 중에 구독자님들 중에 아이요 여러분 첫 만남 조금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숙해지듯이 친숙해지듯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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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